심장떨리네 긴장되는 이민국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가 BOC의 오더 바가 확인했어요 비자는 13A가 이미 완료되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오더기시오 여기가 마지막 오더기시오 하지만 마지막 오더기시오 마지막 오더기시오 마지막 오더기시오 괜히 기대했네요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신청해서 주어진 비자 이름이 MCL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게 13A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받은 게 MCL이라서 관광비자로 돌린 다음에 다시 신청하라네요 어쩔 수 없죠 이거 오늘 써가지고 바로 제출하고 다운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다운그레이드 신청했습니다 2주 왜 또 오라네요 왜 또 오냐고 물어보니까 마닐라 본청으로 서류 보내기 전에 몇 가지 서류를 더 복사해야 된다고 또 오라네요 필리핀 관광수에 오면은 항상 제일 번거로운 게 복사기가 없다는 겁니다 복사기가 있긴 있을 텐데 나라에 돈이 없는 건지 도둑이 많은 건지 서류 복사하라 2주에 또 오라네요 숙소에서 왔습니다 2주가 발달함 이거 뭐야? 이렇게 시우구 blic 이건 소화 맞니 이거? serio 이거 시류 거짓말 괜찮아요 왜 왓지 이거 그때부터 얼굴인식이 됐지? 누가 입어? 누가 입어? 입에 들어가서 진설벨을 말했을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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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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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ATM이 언제부터... 얼굴인식이 생겼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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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왼쪽으로 한국 갔다 온 사이에... ATM 기계 이상하게 생겼어요 너의 압수로 표시를 원하시겠어요? 아이씨... 기억 안 했지? 아... 좀這樣子 연락기 안 했지 그런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여줬는데, 칠리스도 있을까요? 아직은 아직도 새해 하지만 최근에 몇개가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아직도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약간 좀 긴가 있어요 안정돼요? 끊기지 못해요 황? 황? 네. 인터넷은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앞에 있는 여기. 아 이렇게 회기계야 회기계. 아직도 멈춰 있네. 아직 Japon생 갔어요. 보다 внешко 돌리는 파워핸들 하나 샀습니다. 한국에서 아버지 차 타면서 손잡이 달려있는 거 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차가 핸들이 엄청 무거운데 이거 달아놓으면 좀 손목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고속에서 많이 위험하다고들 하시던데 클래핀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통 평균 속도가 30km라서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직진이나 이렇게 속도 낼 때는 이거 이제 안 잡으려고요 주차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차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1년의 반이 지나고 벌써 9월이 찾아오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돈 내는 건 일찍 찾아온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를 내려가는 길 보통 이 자동차 리뉴얼이라고 하는 자동차세 항상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꽤 오래전부터 알던 이 아주머니가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때 되면은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해요 이번에는 두 달이나 일찍 하러 왔습니다 아휴 레이닝이네 오래전부터는 몇ende에 와서 검은 연기 내 부모도 죄다 통과합니다. 일 끝낼 때까지는 밥을 안 먹는 한국 매형.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 3시가 됐다. 오랜만에 온 바베큐집. 그리고 드링 스팟. 아까 꼭 봐. 아, 워털? 왜? 호날두? 러날두 봐. 아, 러날두? 러날두 봐. 러날두 봐. 러날두 봐. لة?? 러날두 Hé고서 러날두 카롤, you know how to make 부서? I'll show you how to make. 먹어볼까? 아, 잘 먹었네. 아, 잘 먹었네. 빌라 떠난. 바람아. 오, 깜짝이야, 이 새끼야. 야. 잠깐만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만, 잠깐, 잠깐. 여기, 여기, 여기. 어? 한국 여행이. 아, 아마. 아마 2년 후. later. 2년 후. I think so. I think so. I think so. I think so. Yeah. 선 어디를 갔던 듯는 한국 관광객 안 오냐는 소리. 상당수가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동네인데 관광객이 짝 빠지니 아쉬울 수밖에 없다. 뭐야. 아, 이제 해볼까? 아, 뭐였을까? 네.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. 컴온, 컴온. 와, 와.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세요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빠 이거 왜 그래? 왜 그래? 여기 안에서 왜? 다들 아프다고 난리네 다들 아프다고 난리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아멘